이 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컨셉itate! 아, 어떻게 구영이가 보인구나! 아! 왔다! 아, 이 기가 아, 기야! 이 기죠! 스페지에서 나누어 drives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 버렸죠 깊지가 쌓아있던 기억에 남긴 채 우린 언젠가 더 오린나일 서로를 내게 될지 좋은 날은 변해가니던데 이곳에 변해하기로 했는지도 이걸 하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느낄 수는 없었죠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한 번 담밤에 눈빛들 울었죠 시간이 가면서 내기죠 지도를 그리는 내 땅과는 다른 너의 맘을 벗겨서 처음에 잊지 않고 다음의 깐이 사이로 헤어져서 미친 후사이라 그 날 정말 힘드냐 그 후로 3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연락을 했었죠 저의 노래가 사랑에 젊은 한 해 손이 없이 내 맘을 보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려도 마음이 오는 말을 하면서 아직 난 좋아하나 괜히 돌려 말해줘 바라요 서로 간절히 쓸 수 있었던 그댄 그런 사랑 다시 말할 수 없다는 걸 죽음으로 남았고 지금 시작 그댈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직 난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잘해줘 나 이제는 결혼해 그 애의 맛 듣고 한 잔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울었죠 그리고 울었죠 그 애 마지막 날 사랑해 더 좋은 그 한마디 내 맘을 그래 예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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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